하느니 선수의 행선지가 정해졌습니다. 고향팀 롯데자연츠입니다. 사인앤트레이드가 아니라 정식 외부 FA 계약인데 영입계약입니다. 롯데자연츠가 하느니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사인앤트레이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정식 외부 FA 영입 보도자료 착착. 지난해 FA 선수에 따라서 이렇게 영입을 할 수 있는 외부 FA 숫자가 정해집니다. 최대치가 각 구단당 3명. 롯데는 유강남, 노진혁 선수에 이어서 하느니 선수까지 3명을 다 채웠습니다. 롯데자연츠가 2023년을 어떻게 임하느냐가 딱 드러납니다. 다글기. 정말 성적을 보고 이번에는 정말 달린다. 계약기간 3뿌라스 1년에 총액 40억원, 계약금 3억, 그리고 보장연봉이 총 다해서 15억원이고 옵션이 총 22억원인데 FA 계약치고는 A등급 FA인데 총액 대비해서 개런티가 훨씬 적죠. 옵션이 더 큽니다. 최초 3시즌 동안 구단이 설정한 개인 성적을 달성할 경우에는 2026년에 업드아웃 권리를 가지고 구단은 계약기간 내에 높은 비중의 옵션 금액을 딱 주면서 선수한테 동기부여요. 열심히 해서 가져가라.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4년 계약을 하면서 선발 투수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좀 뒀다고 그러는데 하느니 선수가 선발, 불펜 다 가능하죠. 최근에 시즌 종료 후에 훈련을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kg 정도. 체준도 감량하고 결혼도 했죠. 1월 초에 그래서 결혼 후에 굉장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롯데가 바라본 지점입니다. 하느니 선수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던데 굉장히 좋아하고 이날 에이전트 사무실에서 승민규 롯데단자하고 만나서 사인하고 사진 찍고 요즘 운동만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하느니 선수 얘기입니다. 겨운에 운동만 하고 지냈다. 결혼하고 운동하고 아내가 있으니까 힘이 많이 됐고 1월 7일 결혼하고 참 큰 선물을 받았다. 이번 계약이. 롯데랑 이야기가 조금 있긴 있다고 들었는데 계약한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고 계약 과정은 에이전트한테 이름을 했었다. 옵션이 더 큰 계약입니다. FA들은 보통은 다 개런티를 원합니다. 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구단은 다 옵션을 넣기를 원합니다. 위험 부담을 줄이는 거죠. 하느니 선수는 본인이 더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야구 잘해서 롯데에서 좋은 계약을 해주시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거다. 아내는 잘 됐다고 정말 기뻐했다. 내가 티를 안 내도 옆에서 지켜봤을 테니까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신다. 옵션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그 옵션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진짜 보여드려야 한다. 롯데자이언트에서 믿어주신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온 힘을 다하겠다. 팀이 지금까지 아낌없이 사랑해주신 키움 히어로즈 팬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워크해식 논란이 있죠. 하느니 선수 체중 조절 못하고 재능에 비해서는 좀 성실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FA 계약이 늦어지면서 이 이야기가 또 나왔죠. 하느니 선수 그냥 본인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키움 관계자 얘기는 훈련에 불성실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 2년 전에 술자리 파문이 있었죠. 있었지만 불성실한 선수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술 좀 좋아한다. 술 좋아한다. 그 이야기는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느니 선수 얘기입니다. 마음고생 오래 했지만 다 내가 못한 것이다. 계약이 안 돼서 마음고생한 부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참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워크해식 논란을 알고 있다. 살이 쪄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살찌고 몸 관리 못한 것은 나의 잘못. 이제는 술도 안 먹는다. 술 안 마신다. 이번 계기로 정말 많이 느꼈다. 루틴을 딱 만들었다. 운동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에 옮기려 한다.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긴 것 같다. 이 책임감 이야기를 저랑 통하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몇 년 전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젊은 유망한 빠른 볼을 던지는 사이다. 초대형 대박 FA 최대화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만 29세니까 FA 선언이 만 29세에 FA를 선언한다. 그러면 20대에 굉장히 큰 계약이 가능했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옵션이 더 큰 계약. 이에 대해서 한은희 선수는 생각하는 나름이고 이번 일로 내 인생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내가 더 바뀌어야 되고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한은희 선수 계약을 했을까요? 롯데에서 좀 의외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롯데 관계자의 한은희 정찬은 선수 영입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롯데 관계자는 노코멘트. 그 노코멘트 진짜 저한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코멘트를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발언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뭐냐. 야구부장 또 뭐야. 또 뭐야 이거 또. 뭐야. 너 뭐냐. 그런데 그때 저도 통화를 하면서 그 앞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미래일은 뭐뭐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변화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 그 코멘트 노코멘트 이야기를 덧붙여 드렸습니다. 롯데 프런트가 가승비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FA 계약에서. 특히나 딱히 고민할 지점이 있을 때는 그 가승비에 더 집중을 한다. 보장이 18억 원이고 총 옵션이 22억 원의 FA 계약. 그것도 선발 경험이 있는 A등급인 투수 워크해식 논란은 있죠. 그런데 선수가 환경이 변한다. 결혼도 했다. 다짐도 한다. 옵션을 걸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좀 봤는데 역시 그것 때문에 롯데가 40억 원 계약이 아니고 롯데는 어떻게 보면 18억 원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옵션을 다 채우게 된다면 선발급이 FA를 영입을 해서 쓴다고 하면 선발급으로 FA를 영입을 하면 그러면 지금 리그 시세를 보면 연간 20억 원 안팎입니다. 한인희 선수가 옵션을 채워서 한인희 선수가 활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연간 20억 원 안팎은 생각을 해야 되죠. FA를 데려와서 쓴다고 하면. 30대 초반에 전승기를 달리고 있는 그런 투수를 10승급 투수는. 그런데 옵션을 다 채워도 만약에 10승 정도 하면 옵션을 다 채워도 한인희 선수라고 그러면 15억 원 규모? 그러면 이제 롯데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옵션하고 개런티된 부분 이 가성비 실효성을 롯데 관계자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인앤트레이드. 키움은 롯데하고는 사인앤트레이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키움은 한인희 선수를 두고서는 사인앤트레이드 생각을 크게 안했고 보상을 무조건 받을 거니까 보상 규모도 줄여줄 생각이 없었어요. 키움 관계자입니다. 사인앤트레이드 가능성은 염두에 둬도 정식 계약은 예상을 못했다. 한인희 선수에 대해서. 롯데와는 사트 이야기를 아예 안했다. 에이전트도 언질이 없었다. 어떤 카드를 가져와서 이거 사트 하시죠. 이런 언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롯데가. 이제 롯데 쪽 보호선수 명단 받아서 보상선수 잘 뽑을 건데. 한인희에 대해서 롯데가 관심이 있지만 크게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관심은 있어도 엄청 큰 금액을 쓰지는 않을 거다. 정식 FA 계약은 아닐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롯데 말고 타팀에서 한인희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 키움은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한인희 선수 재배했죠. 정찬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 두 선수한테는 뭔가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봅니다. FA를 선언을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잡을 생각이 없다. 이제 정찬은 선수가 남았는데 한 구단 관계자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롯데가 정찬은에 대해 생각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정찬은이 좀 뜨는 것 아닌가 한다. 키움은 FA 선언 전에는 정찬은 선수한테 단연 계약 이야기를 했지만 FA 선언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다. 실적 지금 그렇게 됐고 키움은 당장은 정찬은 선수를 두고 움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인 앤 트레이드는 생각보다 맞춰야 할 것이 참 많고 여기저기 좀 카드를 많이 조율을 해야 되니까 복잡해지죠. 배영수 코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사실 오늘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아침에 배영수 코치하고도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배영수 코치의 이야기도 있고 배영수 코치는 일단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배영수 롯데 코치는 한현희는 성과를 낸 투수. 투수 코치 입장에서는 선물이고. 한현희가 오면 모든 투수 코치들은 다 좋아할 거다. 그런 선수다. 젊고 구의 좋고. 이제 전승기로 접어들고. 결혼을 해서 환경도 바뀌고 체중도 줄였고. 자기도 느끼는 바가 클 거다. 철없이 행동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것이 많을 것이다. 능력치가 있는 투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직은. 보직은 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감독도 고민을 할 것이고 다 해야 되는데 투수 코치 입장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보직은 선발인데 선발이 좀 유럽게 보이는데 그건 그냥 선발이 아니라 확보가 아니라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FA 투수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불편보다는 선발 자원으로 보고 있다. 뭐 다른 분 의견도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수 코치 입장으로서는 선발 경쟁이다. 경쟁을 통해 본인이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경쟁시키겠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의 알림 설정. 한번 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